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에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뒤인 다음 주 화요일, 즉 9일부터 1박 2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목격됐습니다. 북미 대화의 고위 실무진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직전에 평양을 비운 건데 중국에 이어 러시아 방문이 목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9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으로 한다고 SBS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홈페이지에는 고려항공 소속 인류 신수송기 석 대가 7일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고 돼 있는데 중국, 싱가포르 방문 때처럼 이번에도 전용 차량 등을 미리 보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다면 북미 간 담판에 결과물을 놓고 푸틴 대통령과 비핵화 실행을 위한 논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송기 비행 계획 등 지금까지의 정황만으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